경혜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경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혜하는 거예요 벌 줄까? 어려움 줄까? 아이고 지인도 할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면 인간관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어린 앞에 발도 못 벗고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경혜란 나라는데 경혜하며 그의 개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게 뭘까? 주님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이 크게 즐거워 그리고 맛을 알아 맛의 의미를 알아 주님을 말씀을 통해 주님 어떤 분인가 벌써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온 거죠 복이 또다 후순히 땅에서 강성하고 정제에 따라 후순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오고요 산전수는 다 깰 거예요 많은 경험하는데 나중에 늙어서 내 자녀가 후대가 자손의 자손의 복을 늘어지면 보람을 느껴야 괜찮아요 후대가 나이 잃으면서 정말 내 자녀는 좀 잘 돼야 돼 부모 마음을 그거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후순이 잘 돼야죠 후순에게 복을 준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공의가 영구히 서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서있으리라 오늘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제간자들에게는 흑감정의 빛이 일어났나니 그는 자유롭고 흥율이 많으며 어른이로다 흑감정의 빛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돼요 캄캄한 가운데서 빛이 났다 지금 여기서 축복설교 복받는 설교 얘기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지금 복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엄청 경기가 마비되고 전세계가 앞으로 점점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무슨 축복설교를 엉뚱한 그런 설교로 하면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휴부설교야 돼요 지금 이때가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전혀 믿음의 능력은 그걸 넘거든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허감정의 보아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 숨은 재물 보아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이 주셔요 저는 정말 앙에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복받아서 그 때 얘기할 모두들 정말 기적을 베푸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구워주는 자는 잘된대요 영혼이 흔들리지 않냐며 의견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베풀며 구워주면서 잘될 때에 하나님의 만남 경험 임제 교제 사랑 정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알거든요 그걸 물질이 복이 얼마나 복인데 복받아야죠 그 하나님의 풍요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진짜입니다 정말 흉한 소문을 들으지 않냐며 여와를 그리하고 그의 마음은 국계청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경고 만약에 흉한 소문이 나요 세상은 쉽지 않아요 지금 흉한 소문 얼마나 많습니까 제 나이 많고 그 나이 많고 그래요 나 얼마나 코로나 이번에 더 큰일이 났데 아이고 지금부터 겁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재난 고난이 오는 것은 오는 거지 마지막 때니까 그 재난 고난 가운데서 유기 가운데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다이선 삼음총봉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엄마 골짜기 내려갔어요 죽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경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돼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꼭 대적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입고 그의 불이 영광적에 들으려다 재물을 흩어가지고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겼어요 우리가 사실 첫째 개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그 빈곤에서 권한감을 해서 못 먹고 못 잊고 고통을 느낀 사람들을 보고 강함하고 독한 마음은 꽉 내 마음을 그냥 누르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볼 때 말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첫째 일자리가 개미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보겠다는 그 머리가 그 다음에 이게 따라오는 거 개미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게 머리가 되니까 일자리가 되니까 남몇이가 쭉 따라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학 복을 구한다 기복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해야죠 근데 복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개인적으로 즐거워하니까 머리가 일자리 중에 일자리 없으면 기차 같으면 머리 기관차 화차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버리 일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아 사라기 하나님이네 그걸 경험하자는 거요 그럼 복된 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가 연구 있고 마지막 심판회에 갔을 때에 뭘 깨붙고 마시고 주었고 주었다는 거예요 또는 진짜라는 거 양이라는 거요 안 주었다는 거요 염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흩어 구제했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복밖의에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들아 이거예요 한번 이대로 살아보자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죠 러시아에서 성경 말씀대로 진짠가 가짠가 서로 토론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 우리대로 진짠가 가짠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면 진짠가 가짠가 알 것 아니냐고 딱 명답이에요 살아보면 이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복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자문 8장 17절에 정확한 맥이 나와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첫째 두 번째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죠 세 번째 만날 것이라 만나야 돼요 여기서 기도가 찾는데 두 번째가 찾는데 그 앞에 사랑이 먼저 나왔어요 그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사랑하고 안 오면서 막 뭐해달라고 찾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아서 만나고 싶어야지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인격적인 사랑을 입으니 두 번째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복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라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째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 사랑하여 나를 만나고 뭐 만나려고 뭐 좀 주라 하려고 주고 안 주고 떠나서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찾아 세 번째 만나 찾아서 만나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만나서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고 와 장구한 재물이 나오네 어이구 이렇게 좋은 것이 네 번째 나오네 첫 번째 나와버려야 되는데 네 번째 순서가 딱 맞더라고 네 세 번째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돼 변화 만나 회귀하고 너 거칠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전부 내 자신의 변화가 돼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고 주임선이 있거든요 주임선이 만나면 손에 있는 것 주시죠 이제 장구한 재물 공의도 그럴 아니라 어 그 다음에 네 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만 낳고 내 소등은 술만 낳아 그냥 주임의 열매가 뭘까 주임 만나서 주어진 그 사랑은 내게 주어진 열매는 돈의 계산이 아니지 그때는 내 만큼 정금만 낳아요 주임선이 열매는 주임선이 만나서 뭐 세상 어떤 물질로 그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임선이 너무 좋고 만나서 그 사랑을 살았다 보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삶의 변화가 그래서 순서가 나은이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라니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그 길이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라니 이거 좋아 복받을 담아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의가 좋고 말씀이 좋아 다니라니 이런 나를 사랑한 자가 제물에서 곡관에 채우게 하랍니다 길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인데 누구를 만나 그분이 항상 산에 오솔길이 다닌데 거기 딱 있으면 만나죠 주임 만나는 길이 좀 있어야지 제물을 얻어서 곡관에 이야 큰 참고해줄 때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본 22장 사전에 겸손과 예호와를 경의하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경의하면 재물도 영광과 생명을 주지요 원리가 보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풍요했거든요 그리고 땅을 전부가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네 가지 강이 그랬는데 비순강은 금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풍요했는데 죄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다스리라는 것이 형사 회복된 이 정기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아버지가 왜 좋은 걸 안 주겠냐고 안 주고 싶겠냐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예요 아홉 개 열 개에서 아홉 개 나라가 전부 선진국 일본 하나만 지금 낙지로 해갖고 있어 전부 기독교 가예요 통기가 나오잖아요 당에 복받아야 돼요 자 3원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루관이오 미련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냐 그 재물이 멸루관인데 미련한 자는 하아 필요없어 갖고 있어봐요 미련을 그래 장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성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하겠대 그 위에 네 자수의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야 나 이거 기적이오 400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나올 때 열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이 초토화되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죠 그러면 내놔 아니 저 원수족속들 저기들이 얼마나 미웠어요 애굽에서 볼 때 저들 때문에 나라가 장자가 다 죽고 그렇고 완전히 열 개 재앙해서 초토화됐는데 당당해 그러면 내놔 어 가져가시라고 다 내놨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그런 상황에도 복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전능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애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금은부가 가져가 나오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가 문제더라고 그 다음에 딱 두 스타일이 나와 성전 지은다고 하니까 내놓은 사람이 있고 금은소가지만 내놓은 사람이 딱 두 가지 나와 나 보면 알아 금은부 어디다 쓰려고 금송하기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주시오 당당해 자 전도서 조고장 15장 말기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등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목소리를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전 하나님의 선물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9장 19절에 내가 다시 헤아래서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적이 하나인데 잘 되어보세요 빠른 경주제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오 세상에서 빨리 달리면 노 용사들이라고 전혀 쓴 건 아니래요 용사가 이게 아닌데 그건 아니래요 제자들이라고 무심 묻는 것도 아니래요 명체들이라고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원칙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 개만입니다 시기와 기회란 시기와 기회를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을 주장하세요 왜 이게 좋냐면 요즘에 청년들 스펙을 쌓아야 되고 정말 흑소적 금소적이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냐고 안 돼요 돈이 돈이 버는 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데요 시기와 기회 시기와 기회는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을 주장하세요 저는 시기와 기회가 참 기적같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적인 간증이니까 내 개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땅 사고 건축 거기서 턱걸에서 거기서 승령 올라가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의 기적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땅을 지금 주차장 옆에 470평 땅을 사는데 그게 얼마에 평강 10만 원 달라고 10만 원 470평 4,700만 원 근데 그때 박영무 총과자가 갔다 와가지고 무등산에서 기도했는데 봤어요 형 여기 여기 딱 보고 응 응답 받았잖아요 한 달 그래 한 달 전공에 가다가 이게 다 본데이 막 보고가 형도 우리 교회에 누구 누구는 구려행이가 있어 막 다 그렇게 영이 열려가지고 얘는 다 봐버렸어 응답 한 달 만에 응답 받아가지고 끝이 딱 응답 받았으니까 어디 가겠냐 그래갖고 470평을 깎고 깎고 해서 4천만 원에 8만 5천 원에 근데 딱 대학 원하니까요 중도금 딱 치르니까 그때 그 도로가 계획서도 없는 도로예요 부담아 보여준 게 사본 게 부족 보여줬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응답이죠 근데 88 올리면 끝나니까 10배가 뛰네 80만 원, 100만 원짜리 대학으로 4천만 원도 사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돈 총 600만 원 있었거든요 600만 원하고도 잖아요 그게 어떻게 4천만 원도 못 사는데 사업계 어떻게 사고 있어 그게 기적이 났어요 자, 요거는 지금 부분에 시기와 기회가 제가 이 땅 살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땅 살라고 생각도 안 돼 그건 좀 화가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우리 남석 회장이 뭔 말을 듣게 되갖고 내가 그래갖고 그냥 창원군고에서 사용승을 해준대 그래갖고 원곡길 사버렸어요 이게 150만 원이 돼 그래갖고 헛 죽을 뻔했죠 무슨 날이 생겼으니까 그때 안 살았으려면 어떻게 땅 되겠어요 지금 150만 원짜리 대거 쓰겠지 지금 거의 천만 원 같다는데 그게 뭐냐 아, 나 목사님 돈 벌은 얘기 안 해도 그게 아니라고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 역사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50, 45장 3절에 네게 허감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워 네게 허감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숨겨놓은 곳에나 내려온다니까 이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복 붙으셔요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복 좀 돈 좀 받아 땅 좀 받아가 문제가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멋있는 거 아니오 그분하고 불편함 어쩌고 그분을 좋아야지 천국 가야 되고 그분 잘 사귀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받아서 보여줘서 땅 좀 샀다 맨날 보여주고 땅 샀다고 아이고 지금 상무시장 앞에 그 땅 그것도요 기적이고 그것도 쟤는 그거 살면서 내가 이게 안 풀리니까 내가 몰래 샀어 개인으로 그래가지고 80만 원 사는데 89년도 자고 나면 뛰고 자고 나면 뛰고 150만 원 그때 내가 돈 벌었다 속이 진짜 계산해 보니까 그때 1억 원 저는 아파트에 2천만 원을 때 7채 값 벌었어요 나는 그때 내 속으로 야 나도 돈 벌었다 7채 값 지금 같은 10억 같은 돈을 내 속에 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얼마나 재미있고 좋아 그때 내가 땅 투기한 사람 마음 안 흐르거든 딱 하나님께 예배당 지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참은 3장 구절 네 재물과 네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요하로 공경하라 저것을 드리면 그거에 그야갖고 뭘 말 벌었냐 그래서 온기에서 1년 만에 두 배 되고 힘 잡고 거기서 엄청난 교회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자유농지 안 풀려니까 할 수 없이 갔죠 그 얘기 하나의 민도 전부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네 하나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제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주성들에게 맹세하지 언약 올라가지 이르라십니다 재물에 능력을 주었다는 것은 영이 잘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어야지 위리하십니다 요한스 3월 10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국물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나눠주고 여러분 나눠주면서 그 행복 기쁨 성교 올 때 그 기쁨 저는 그런 기적도 쭉 제가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저쪽에서 이 예배당 짓기 때 그때 중국에 성교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저쪽 예배당 짓기 이 땅 그 뭐냐면 서구청에 걸린 거 있어요 못 내고 있는데 근데 기적 같은 일이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도시 사용금 20% 낸 것을 다 법조급 해주더라고 근데 중국 성교 가면서 밤새 기차 속에 기도하는 그때는 매일 찾아왔는데 근데 희한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위에 계속 그런 억대가 막 전략이 되고 5억을 벌어버리게 막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다시 말하면 성교하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누가 한번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만 재물 없을 때 영자 수술 영자발이라 불의한 재판관 얘기거든요 조금 설명할까요 알지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청직 얘기 청직 얘기 청직이가 해고된다 알고 해고된다 알고 아 내가 해고되면 땅을 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니까 해고되기 전에 자기가 주님 빚자 오라게 빚 얼마였어 백단으로는 80일였어 50일였어 막 다 유지어 유지어 입으로 내가 해고되고 나 만나 나 나 나 나 봐주라고 불의한 청직이가 주인이 그걸 보고 못된 놈 더 나쁜 놈이네 그랬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청지가 지혜롭게 했다 그 청직이 무슨지 그 미래를 입었다 근데 그러면 자 오늘 너무 한번 누가 보면 16장 찾아봐야 되겠네 16장 보세요 누가 보검 16장 8절부터 9절까지 8절 16장 8절부터 9절 시작 이 옳지 않는 청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암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자들보다 지혜와 지혜로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을 신고를 사하기라 그래야만 그 재물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지하 저소로 영지해버리라 여기서 불의한 청직이잖아요 옳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인 옳지 않은 청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미래를 준비했다 미래를 준비했다 그 말 앞으로 내가 해고되고 나면 이때 이때 내가 해고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뭔가 나를 봐주겠지 미래를 준비해 지혜롭다 하겠어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자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비산을 받아서 지혜로옵니다 이 세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해서 지혜 먹고 살기를 미리 예비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 빛의 아들들이 준비하냐고 천국가 준비하냐고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이 이 사람 이 사람 이런 짓거리가 나쁜 짓거리 했어도 지혜롭혀있는 항제법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해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기라 이 재물을 불이라고 표현했더라고 돈처럼 도는 것도 사실은 정말로 근데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라도 친구를 사기라 친구 예수님을 사기해버리래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이용해서 이용해버려 나는 휴구가 누가 될까 딱 봄하라 하늘에 봄으로 싸우는 사람 마음 내 뭐세요 마음 물지는 마음이 있잖아 내 마음을 거기다 뒀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이 천국에 쌓아놨으니까 올라갈 것이고 전혀 천국에 쌓아놓은 거 없어 이 땅에 모든 게 쌓아서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 몸이 납덩어리같이 딱 붙어갖고 못 올라갈 수 있어요 휴구 목적단이 오늘 설교 제목이 적어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가 딱 봄하라 그 정도로 물질을 다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물질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또 물기가 그 물질을 다스리고도 물질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물질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기 때문에 다 물질이 필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한다면 감동해서 성교도 오고 들기도 오고 이것이 믿음 아니냐고 여러분 배와 물질은 물호 관계 물 물질은 절대로 배는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을 쓰면 배는 바닥에 강바닥에 쳐 박혀있어 한 발짝 물질을 쓰면요 저도 한 발짝도 못 가려 배와 물 관계 때문에 떠있어야 해요 그런데 물이 좋다고 그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침물이잖아요 다스려야지 지배해야지 다 그것에 욕심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진짜라고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다 소유를 보기는데 그걸 하나님은 안 주겠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신다 하니까 물질을 주신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사바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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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통해 세상은 사바사바 안 통해 무슨 사바사바고 사바사바 안 돼 사바사바가 뭔 말인지 알아요 사바사바가 사바란 것은 고등어라는 뜻이 돼요 일본 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등어를 갖다가 줬더니 일이 잘 풀렸대 사바사바랬대 뇌물하고 선물하고 다르잖아요 선물은 좋아요 뇌물은 안 좋고는 목적이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바사바랄 외계여 변하되어 나를 좋아해 그걸 정확하게 아셔 우리 인간은 속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척 너무 정확히 그러시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예물을 들여서 기쁘고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너 진짜야 진짜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사까지라도 돈이 문제지 않냐 인생을 들였죠 믿음으로 그냥 그때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고 그냥 막 보고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맞춰봐 맞춰봐 말로만 사랑한다 우리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적어도 목격 잘하는 사람 헌금 잘하게끔 만들어야 돼 나는 솔직히 나같이 1년에 헌금소리를 함부로는 안 맞은 거니까 오늘 헌금소리로는 아니요 오늘 제가 신유의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맨날 신유 귀신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물질복 좀 좀 바꿔서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의도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아이고 맨날 목사님 병구친 것 같은 얘기 질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다가 오늘 조금 바꿨어요 내 의도가 여러분 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헌금소리로는 너무 못하거든요 진짜라는요 헌금 하게끔 만들어 근데 헌금 화나게라는 게 아니거든요 할 마음이 있게끔 주님 만나고 십자가 비교 너무 주님 사랑해 너무 주님이 좋아서 다 드리고도 너무 좋고 그게 진짜 죄 억지로는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면 코로나고 세계 경기가 좋고 저는 그런 거 주님 제게 비중 많이 보여준 거 있어요 근데 실제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지폐로 그냥 만원권 보여주고 꼭 그대로 돼 저에게 약속은 액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도 안 오지게 그러면 주신다 계속 주겠죠 그래서 뭐 어쩐다고 다시 말하면 성교는 돈이에요 지금 뭘 여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실 것이고 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됐다 기도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 정말로 어려워요 마지막까지 마귀는요 애국에서 출입을 볼 때 절대 못 가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첫째 바로왕이 두번째 너 남병들만 가라 세번째 양손은 절대 너 혼자 가 마지막 양손은 절대 안 놨소 바로왕이 아이들 아이들부터 아이들은 될 것 같아요 양손은 놔두고 마지막 양손 겨코 물질의 복이 받았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다이 얼마나 방해진 줄 알아요 이것들 쉽지 않구나 겨코 방해 계속 쫓아 왜냐하면 이 연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쩌다 복 좀 받는가 엄마 아니요 전만에 악착같이 그것들이 붙잡고 있어 계속 쫓아 이기고 반드시 나는 복 받는다 그게 영싸움인데 도적지하고 죽을 멸망시키려는 것뿐 마귀는 절대 가난을 주고 안수에서 어딘는 영이 나가고 성령이 왔다 그러면 주인이 극답도 되고 복도 받고 형통도 되고 마귀가 가난을 주니까 병도 주고 그걸 쫓았다는 것은 임재가 왔다는 것이고 교제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임재 듣기시고 어둠도 쫓아지고 개물 크게 즐거워하는 이 일절 하나가 다 따라오더라고 주님 사랑해요 나만의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승리와 복된 형통한 자들이시기를 예수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